안녕하세요 임치호입니다 챕터 두 번째 챕터 2 요즘 HMR 시장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HMR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오늘 좀 어렵지 않게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MR 시장은 가속화 더 이상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HMR 시장은 요즘에 반조리 식품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몰랐던 사이에 대기업들이 이걸 상품화해서 올라왔던 거지 이거는 소상공인의 상권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를 좀 얘기해보면 요즘 집에 돌아다니시면 예전처럼 설렁탕 집이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대기업에서 만든 레트로트 살균 곰탕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면서 이런 설렁탕 집들이 사실 많이 자리를 잃었어요 왜냐하면 쉽게 사다가 간단히 먹으면 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이걸 이용하시는 겁니다 곰탕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만든 곰탕 같은 경우는 살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위에 풍부한 곰탕의 향이 안 나요 당연히 육수나 진하기는 사골 곰탕인데 막상 먹어보면 여러분도 드셔보셨겠지만 좀 밍밍하죠 보통 육수로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는 이것도 역시 저희가 가져가야 돼요 그런 HMR 상품 안에 동네 골목 상권 안에 따뜻하게 깨끗하게 끓이고 그다음에 향이 있는 곰탕을 레트로트 상품으로 그다음에 HMR 상품으로 고객들한테 팔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간단한 예시지만 우리가 들어갈 길은 반드시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HMR,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는데 가정식 간편식, 예전에 말하는 완전 그다음에 반조리 제품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방금 말씀드렸죠 대기업의 전임원이랍니다 이 자리에는 저희가 분명히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편의점에 있는 차가운 도시락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정말 자신 있고 그다음에 전문화했던 도시락을 옆에 수재로 만들었다 고객들은 여러분들은 뭘 드실까요 이 시장은 그래서 있다 지금 뺀 건 뺏긴 것 같지만 다시 저희가 그 자리를 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HMR 식품의 종류는 즉석석취 식품 그 다음에 신선 편의식품 즉석조리 식품 이렇게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서 여러분들 도시락도 사 드셔보셨겠지만 엄마가 해주는 음식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엄마의 식탁과 같은 HMR 상품을 어디서 골목 아까 얘기했던 골목 상권이나 아니면 우리가 싸워야 할 그쪽에서 저는 해주는 것들이 맞다고 봅니다 HMR 식품의 종류는 굉장히 지금 이제 20년이면 2018년 전에는 굉장히 늘었는데 지금 더 많이 늘었겠죠 그리고 가정식 간평식도 엄청나게 10배 이상 증가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대기업에 다 뺏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식품의 종류 여기 시장에 보면 주로 보면 즉석석취 식품도 도시락 부분들 그 다음에 2018년 기준입니다 즉석 섭취 식품은 1조 5천억 그 다음에 즉석조리 식품은 1조 3천억 그 다음에 신선 편의식품은 1.3800억 가량 이렇게 판매가 되었는데 앞으로 지금 더 증가되었겠죠 이건 수치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동안 슬슬 그 부분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조리식품이 좀 더 따뜻하게 약간 엄마의 식탁과 같이 이 슬세권 골목상권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도 반드시 귀에는 다시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HM 식품의 종류 이런 부분 여기서 좀 재는 건 앞으로 고객 여기는 고객이 HM의 어떤 고객이 왜 찾는지를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구매하는 이유에서 재료를 사서 조리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조리하기가 귀찮아서 이 부분들은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HM의 상품 구매 시 고려한 요인으로는 제조일자랑 유통기한을 되게 높게 받는데 우리는 더 신선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브랜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기업 물론 이름 있는 대기업을 고객들이 믿고 살지만 아까 우리가 정직하게 전문성 있게 만드는 브랜드 이름을 붙이든 아니면 무엇을 붙이든 더 우리는 개성 있게 만든다면 그 자체가 저는 브랜드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저는 브랜드 이름을 붙이든